8년 동안 소진 성기위와 같이 사용하는지 8년 됐습니다. 소진 성기위와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그 8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진 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성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소진 성교의 특성은 준성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진 성기위에 속한 우리 고플서 목사님, 우리가 박용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같이 되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입력이 바로 중성이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중성이고 이스라엘안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중성으로 우리 성기시는 것을 그동안 끝까지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사회 같이 하면서 그리고 마음 보니까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위인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haben Aleianneneiel 위원님의 gymnastics 많은 гости 기능을 달了 educated 인정에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신 것을 powerful 요 기능과 함께 áreas 행복한 기능 인정에 따라서 이틀 거 진짜 필요 안 되는 것 같excula 이제 마지막 시계 일隻 권장 Jorge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섬기시고, 멀리서 불러주시고, 혼신하시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의 의미를 대단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수고하심에 우리에게 큰 감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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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의 수고하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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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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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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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